근본 문제를 쉬시하면서 일체 본질과 핵심을 언급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막힌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나라가 이 정도까지 올 때는 주요 언론사들이 조금만 중심을 잡았더라도 나라가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조선일보 사슬입니다. 4월 21일자 사슬입니다. 국회를 장악한 정당의 양심과 이성상실은 정쟁 넘은 국가적 사태다. 참 옳은 이야기죠. 국회를 어떻게 장악했냐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선이. 동아일보가 국회를 어떻게 그들이 장악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일보가 국회를 그들이 어떻게 장악했는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선 사슬이 4월 21자가 국회에 장악한 정당의 양심, 이성상실은 정쟁 넘은 국가적 사태다. 이따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국회를 어떻게 장악했는지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그걸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언론사들이 엄청난 책임을 지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비겁할 수가 없고 이렇게 비이성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전 세계 정상국가에서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고 국가의 수사기관을 통째로 폐지하겠다는 법을 만드는 경우는 없다.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반대해야 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양심스런하듯 반대 의사를 밝혀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의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변명을 하지만 하지만 그 진짜 의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명 전 경기지대의 범죄 의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민주당도 이제 그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검수완박 법안에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까지 경찰로 넘겨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 검수완박에 앞장서한 황우나 의원은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피구이다. 최강욱 위원도 조국 전 강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을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사건에 대한 수사권 자체를 증발시키려고 하고 있다. 범죄 혐의자 대 수사기관을 없애는 법을 만드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 상식 밖의 일을 위해 국회를 장악한 거대다수당의 양심을 냈던 지고 이성을 편개치고 이것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국가적 산대다. 내란이 일어난 거죠. 왜 조선일본이 이렇게 비겁한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거대다수당이 된 것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거대다수당이 된 것을 거대다수당이 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뭘 이야기할 수 있냐 이야기죠. 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려워진 드는 조선중앙동화가 엄청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이 기막힌 세상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근본 문제를 실시하면서 일체 본질을 국회의 장악정당 국회를 어떻게 장악했느냐를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이. 얼마나 기막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헌법기관인 민주당이 뭡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비원회가 선거 부정을 주도할 수 있습니까. 1년에 수백억의 정답 모종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선거 부정을 주도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이나 다섯 번이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언론이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냐 이야기죠.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비겁할 수 있냐. 당신들은 자식들 안 키우냐 이야기죠. 궁금하면 이 표 하나면 다 해결될 거 아니냐. 이 표 하나면 다 해결될 거 아니냐 이야기죠.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냐 이야기죠. 문재인 정권에 치러진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일목요연하게 뭡니까. 최중구 전직 기술직 공무원이 딱 그대로 입점하지 않습니까. 모든 선거는 다 부정선거였다.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야기죠. 더 이상 서울에 있는 모든 종류의 지역구의 선거구에 다 조작지를 해가지고 금배지를 달았는데 이 표 하나면 다 해결되는데 뭘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 넘어가냐 이야기죠.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닌 겁니다.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참 국가적 재난이다 이렇게 하지만 내란이 발생한 거죠. 내란이 다섯 번에 발생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침묵을 지킨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의 수사권 때문에 그냥 걸면 다 선거법 비반으로 다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나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널리 권하셔서 부정선거 척결 공정선거 확립 선거정의 구현 2천만 명 정도가 결집되면 세상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기 지금 주어진 그런 070-7164-5130부터 4번까지 다섯 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셔가지고 전화로서 이렇게 동참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tv.net 또 가입하시고 또 거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실상을 여러분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국가적 재난입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이 부정선거를 적용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검수완박법을 비롯해서 온갖 법안들을 다 통과시키고 폼을 잡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표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표를 스스로 만들어 집어넣어서 자기들이 건배지를 담 겁니다. 이런 사실이 올해 봄향기처럼 널리 널리 퍼져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 채널은 실시간 방송에 직접 보시는 분이 행편이 없습니다. 과거에 10만 대가 만 대 정도로 방송 클릭 수가 줄었습니다. 노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단톡방이라는 많은 데에 관련 콘텐츠들을 널리 공유시켜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노예가 되지 않는 나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힘을 받아서 이런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현재로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언론인들이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이렇게 비겁한 겁니다. 뭐가 책이 잡혀서 이렇게 비겁한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난장판이 된 겁니다. 나라가 개판이 된 겁니다. 나라가 쓰레기통이 된 겁니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선거제도 제대로 계획하기 힘듭니다. 선거제도 계획이 아니면 또 계속해서 반복의 부정선거가 일어날 겁니다. 개대지도 아니고 부정선거를 뻔히 알면서 부정선거를 계속 참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고 또 내일 잘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ən 감사합니다.